이렇게 여섯 분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진짜 흔하지가 않습니다. 몇 회분이야? 6회분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? 세상에. 지금 정우석 만나지 2회분 할 수 있어. 죄송한데 하나가 제게를 뽑을 수 있어. 왜 그걸 나한테 뽑으려고 그래? 뽑아요 뽑아. 아니 근데 그림이 배우는 배우들이시네. 약간 쇼파하고 느낌이 확 잘 어울리셔. 지금 정우석은 위스키 광고 같아요. 아 그러니까. 잘하니까 광고 많이 찍는 거 같아. 이거 매실차거든요? 진짜 광고야 지금. 대박이다. 재석이는 마술사. 아 진짜 하나하나가 그냥 다 광고다. 아까 못다한 질문 좀 드릴게요. 솔직히 진짜 본인 잘생긴 거 아니죠? 네. 아 근데 이걸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어. 이게 원래 90년대면 저는 뭐 이랬는데 요즘은 진짜 안 그래요. 옛날 스타일이에요. 90년대입니다. 자 우리 정우석 씨를 만나요. 우리 저 진짜 조강민아. 잘생긴 거 아시죠? 아 부끄럽습니다. 지금 바뀌었어요. 2017년 어떻게 해? 본인 잘생긴 거 알죠? 나 5번에 재밌네. 좋다. 재밌네. 말도 안 좋고 바로 좋잖아. 저래야 돼. 솔직해야 돼. 얼마나 시원해. 저래야지 요즘은. 아니 나 정우석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. 아 예 말씀하세요. 잘생겨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? 없어요. 아 좋다. 너무 좋아. 너무 속 시원하다. 정우석 씨도 이거 잊을 수 없죠. 내 머릿속에 지우는 거. 이거 먹으면 우리 사귀는 거. 그렇지. 소스벙 상뇽. 야 진짜 충직하면 다 그랬어 남자애들.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안 마시면? 볼일 없는 거지. 죽을 때까지. 우리 정우석 씨 한 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? 정우석 씨가. 잠깐만 우리 누가 한번 여기 한 번 안 그려. 코디가. 코디가 작가. 우리 작가 분 한 번만. 누가. 잠깐만 그러면. 저기 유정 씨. 유정 씨 일로 좀 오세요. 제가 원래 감정 없이 불만한 애인데.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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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 때문에. 아 왜냐면 유정 씨가 또. 머리 스타일은 소년인 것 같아. 아 이게 굉장히. 이뻐 이뻐. 우리 유정 씨도 우리 또 작가계의. 작가계의 손혜진이에요. 손혜진이에요. 어우 떨려 한다. 자 그럼 한 번. 자 갑니다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. 잘 사귀려고 그랬는데. 지금 유정 씨 봤어요? 실제로 이거. 본인이 사용해 본 적도 있어요? 아니 없습니다. 한 번 더. 솔직히. 솔직히 이건. 실제로 하면은. 그걸 안 해도 괜찮아요. 열받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. 이번에는. 웃기다. 김성수 감독님께서 감독을 맡으셨는데. 아수라. 감독님이 아니신가요? 저는 막내입니다. 막내입니다. 편안하게. 둘 셋. 나온 김에. 박명수 씨 이 말을 또 다시 한 번 걸고. 경매를 한 번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5천 원부터 한 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예. 5천 원이요? 만 원. 만 원. 3. 2만 원. 멋있다. 3.5. 5만 원. 좀 써. 때려요 그냥. 7만 원. 7만 원 나왔습니다. 7만 원이 끝났으면 좋겠다. 8만 원. 8만 원. 8만 원 나왔는데. 8만 원. 8만 원. 아 정말 8만 원이 아닌데. 3. 2. 5. 5만 원 나왔습니다. 5만 원. 5. 4. 3. 2. 1. 9만 원 주지훈 씨. 훨씬 3만 원이 땡니다. 저번에 12만 원이 아닌데. 배우들이 또 짱해. 와. 주지훈 씨가 9만 원에 낙차를 받으셨습니다. 여기가 딱이지. 그렇지. 네. 좋다. 스냅 좋다. 원투 스냅. 자. 원. 액션. 3. 아이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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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편집이에요. 아 이거 좀 제대로 때리셔야 되겠네. 이번에는. 쉬운 일이 아니네. 우리 배우 팀에서 한 분이 이 말을 맞으셔야 돼요. 누가 이 말을 좀 저희 명수 형님처럼. 자 주지훈 씨가. 야 우리 또 이거 찰지게 잘 때리지. 땀 안 닦아도 돼 땀? 네. 괜찮습니다. 예예. 주지훈 씨가 낙찰받으신 거 치고는 방금 씨는 너무 못 들이셔서. 아 죄송합니다. 공호에 대한 벌칙 개념이 있고. 예예. 착해서 그래. 오케이. 자 너무 잘 하면 돼. 응. 저걸로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오 site. 아, 진짜? 아, 진짜? 자, 올라가! 올랐어, 이제 또 가자! 눈 못 빠졌어. 이런 씨야! 야! 너는 내 눈 세이! 뭐 드릴 거예요? 박동원 씨도 한 대 봤지? 오케이 오케이, 폰! 너 짱이다! 진짜 체험하실 분 계세요? 체험하실 분 계세요? 어? 굿! 率ciplinary 당겨요! 괜찮아, 이게. 동이가 왜 막고 싶어서 이제... 해보! 너무 놀란 소리 해... 왜 맞어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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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토이클 좀 보세요, 토이클. 어, 괜찮으세요? 아니, 골 뒤를 치네. 골 속이 아픈데? 오, 어려워. 소리를 안 들으시고. 정민이 형도 되게 궁금한가 봐. 아니야, 안 궁금해. 아, 궁금해 이제. 형, 형,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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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형. 형 있는 그대로의 리액션을 좀 해줘요. 아, 딱 봐. 아수라 잘 자라고 이제 기도하자. 아수라 대박 나세요. 아수라 경험은 아수라 경험해. 아수라 경험해. 아수라 경험해. 아수라 경험해. 오, 기신. 아수라 경험해. 아수라 경험해. 아수라 경험해. 아수, 아수라 경험해. 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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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누워하는다! 와 진짜 누워하는다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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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깜짝이야! 나 갑자기 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어 더 빨개졌어! 더 빨개졌어! 아니 저기 정비 좋은 거 티 안 날 줄 알았는데 더 빨개졌어